별명 1위에 리에 DJ 붕아리 아 붕아리구나 네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거 알죠? 옆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과연 일단 ㅇㅇㅇ 느낌 오죠? 느낌 오죠? 무슨 느낌이냐? 꽝이 느낌이 이야 역시 이야 꽝 전 또 받았습니다 VIP 어디갔지? 자 이번에는 꼭 1등을 하도록 과연 꽝입니다 꽝 이 정도면 꽝밖에 오는 거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둘 다 꽝이에요 사기가 아니죠 형 두 개 들고 다 꽝이있어? 네 이게 사기가 아니라 이게 확률이죠 확률이 여기로 할까요? 꽝이죠? 아니 꽝이 아니에요 아 그만봐 다 쓰고 있어 아 그만봐 다 쓰고 있어 아 진짜 대박 2천만 원입니다 2등 2등이 반첨됐습니다 이걸 리에 말고 2등이 반체됐습니다 나이 놀랐어요 니에러스 아 맞아요 이걸 좀 더 2등 안 할래요 감사합니다.